Q. 파키라는 멤버들 사이에서의 별명?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의 별명인데 파키라는 유명한 크리에이터분이 있대요 그분을 따라하는 웹 비슷해서 파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Q. 파키라는 멤버들 사이에서의 별명? 제가 뭐 사람을 유심히 보거나 멤버들을 그렇게 딱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쟈니가 이게 심해요 보시다 보면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겁니다 Q. 파키라는 멤버들 사이에서의 별명? 잘하는 거, 파핀도 잘하는데 저만 보면 그렇게 놀려요 동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제가 쉬고 있는데 옆에 침대에 와서 누워서 갑자기 막 툭툭 친다는 거야 치호야, 네가 막내니까 이거까지 청소해 막 이러면서 같이 동갑인데 장난치면서 이런 것도 있고 야, 저기 음식 있다 네가 치호라 막 이러고 장난을 많이 쳐요 Q. 파키라는 멤버들 사이에서의 별명? 아 제가 진짜 좀 많이 힘들었을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힘든 거 알고 그날 전화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침대처럼 챙겨주는 게 있어요 Q. 파키라는 멤버들 사이에서의 별명? 그냥 와서 막 장난치고 막 만지고 그래 자, 나 동갑이니까 나도 똑같이 해 줄게 Q. 파키라는 멤버들 사이에서의 별명이